퇴근 시간에 전화와가지고 자꾸 영상이 끊깁니다 하늘이 그냥 심퉁이, 심퉁이 볼때기처럼 슈그락쿠락이다 심퉁이 쌍판때기처럼 문재인이 쌍판디 이렇게 생겼죠 문재인이 쌍커풀스랬나봐요 안 돼 문재인이 죽으면 안 돼 문재인이 그냥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아주 그냥 쌍으로도 난리 입을 수 없네 아 왜 하고 지랄해요 그냥 대충 살지 아이씨 슈그레 슈그레 슈벌 약 300미터 시속 70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자 하늘이 시커멓다 볼보니에도 차 뒤에 등하관자 하는거 보니까 참 뽀데없이 낫다 저게 뭐야 애들 그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손을 찍찍 그려가지고 아이씨 뻔데없이 저게 뭔냐고 그런거 보면 등하관자는 아우디가 잘해요 잠시 후 시속 70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아우디가 조명회사에요 조명회사라 그걸 잘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진짜 가짜죠 아우디가 불이 멋있잖아요 램프리가 아우디도 폭스바겐 구르반이에요 폭스바겐 문 닫았다고 난리도 아닌데 아우디는 괜찮은가 아우 참 어렵다 아우디 아 우산을 갖고 가야되나 우산을 가지고 가야되나 가지고 가야되겠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나올 때 비오면 안되니까 아이씨 번거롭네 enslaved 집의 편집에 우산을 찾고 가야 native 우산을 찾고 Dynamic 있었다 아우디에 僕, 사랑이 난 사랑이 난 운, 사랑이란 아우 옛날에 이거 편집하는거 곰믹스인가 그거를 무료로 줘가지고 그거를 잘 썼는데 요즘 그게 저거 유료화가 됐나봐요 무료로 하는게 안되데 이 새끼들아 뭐쯤 해가지고 가끔 낚시 낚시 던져가지고 뭐쯤 해가지고 해먹을만하면 싹 유료화시켜 익숙해진 다음에 안써? 짭이 그려지는게 얼마나 많은데 이 새끼들 안씁니다 지워버렸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야비한 새끼들 지렁 Wallowing 아 fluctuations 얘들아 귀연기 이별이란 이별이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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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다 다들 변치걸 몰라 우리동네 문화산채 여기도 퇴진하는데 차를 세워놨네 이야 진짜 매너 없다 뭐하려고 여기다 세워놨어 어디 가고 술 먹으러 간거야? 내가 그런거야 어디 간거야? 똥 싸러갔어? 개판이야 개판 개판 5분전이구나 너희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죽고싶어서 환장을 했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도 없네 날짜하네 깔끔하네 깔끔합니다 여기다 세워야되겠다 얘 또 여기 세우려고 그러는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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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러십니까 이거 왜그런거야 그치 왜그런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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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런거야